007120 안녕하세요. 주식투자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미래 ing입니다. 미래 ing 은 은 동사는 금융솔루션 사업 등을 주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음 솔루션 사업은 2010년 영업량 수도를 통하여 금융솔루션 사업 부문을 추가하여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또한 동사 매출 확대를 위해 기존 사업부를 통합하여 p&e 사업부를 추가함 금융솔루션 사업은 은행권의 스위프트 전문관리 솔루션 이니시스 컴플라이언스 솔루션 세이프와치 외화트레이딩 솔루션 서미트 기타시 사업을 영위 기업개요 대시 동사는 정보통신 및 시스템 통합 관련 제품 등의 개발 및 판매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였으나 2010년 영업량 수도를 통하여 금융솔루션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중임 대시 은행권을 대상으로 스위프트 전문관리 솔루션 이니시스 컴플라이언스 솔루션 세이프와치 외화트레이딩 솔루션 서미트 기타시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대시 스위프트 관련 솔루션을 국내에 최초로 도입 국내 대다수 은행 및 해외 지점의 스위프트 시스템 전반에 대한 유지보수 및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음 재무 대시 스위프트 관련 시스템 구축용역 및 유지보수의 수주 증가한 가운데 비앤드 이 콘텐츠 부문도 성장하며 매출 규모는 전년 대비 크게 확대 대시 큰 폭의 매출 증가에 따른 판관비 부담 완화로 영업이익률 전년 대비 크게 상승 중단 영업이익 제거에도 관계기업 투자 손상 차손 감소 및 법인세 환급 등으로 순손실 규모 축소 대시 기업은행 우리은행 등 금융권 중심의 솔루션 수주 지속과 신규 자회사 아티스트 코스메틱의 화장품 사업 강화 등으로 양호한 외형 성장세 유지할듯 2023년 5월 23일 기준 장마감 미래 ing의 시가 총액은 517억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미래 ing의 시가 총액 순위는 코스피 1079위입니다. 미래 ing의 상장 주식수는 2788만 3580 내 주입니다. 미래 ing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미래 ing의 퍼은 8.55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9.82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마이너스 12.31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마이너스 114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2635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0.53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217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0.63배 2942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1만점의 n-a이며 목표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7번지억원 9억원 31억원입니다. 단기 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단기 순이익 수치를 보면 197번지억원 마이너스 160억원 마이너스 30억원입니다. 미래 ING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40번지 42%이고 유보율은 420.15%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보통인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평범한 종목입니다.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567.55이며 전일 대비해서 10.47 더하기 0.41%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859.26이며 전일 대비해서 7.1이 더하기 0.84% 쌓인